개발해보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로 좀 육성을 해보자 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그 첫번째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돼서 일단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목차를 보시면 크게 4가지 목차로 잡혀있습니다. 첫번째는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새로운 시장을 좀 창출해보자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를 글로벌하게 유통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로벌한 역량을 좀 가져보자 라고 이렇게